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뜻하네요. 언제 추웠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날그날, 그때그때의 날씨, 상황,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참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았다, 싫었다, 즐거웠다, 슬펐다 하는 걸 윤회라고 한대요. 우리가 죽었다가 그 업에 따라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윤회라고도 하지만, 이승에서 사는 삶을 윤회라고 한대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윤회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곧 좋아지실 거라 믿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저는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편안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 설화들을 읽고 각색해서 준비해봤어요. 길 떠나는 나그네란 설화는 삶을 마치고 저승에 갈 때, 내가,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설화이고요. 나홍 설화는 고려시대 승려인 휘는 해근이고, 호는 나홍이라는 스님의 설화예요. 법륜 스님의 강의를 들어보다가, 스님들의 설화를 찾아보고 이야기로 만들어 각색해봤어요. 설화의 내용은 이야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소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있다고 소개하는 글도 있었고, 아버지가 없다고 소개하는 글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홍 스님을 소개하는 글을 찾아보고, 이야기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대별과 소별 이야기는 제주도의 무가 천지왕 봄풀이를 각색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봤어요. 그럼 편안히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길 떠나는 나그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에는 홍기가 찬 아들이 하나 있었죠. 영감, 하나뿐인 우리 아들, 빨리 장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럽시다. 나이 들어서 귀하게 얻은 자식 하나인데, 자만 색시를 찾아 맺어줘야지요. 부부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착하고 지혜로운 색시를 찾아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돈 많은 집에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서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가진 애를 썼어요. 영감, 이 집, 저 집, 혼천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마음에 드는 색시가 안 보이네요. 그럼 좀 더 찾아 봅시다. 부부는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윗마을에 아주 지혜롭고 착한 아가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는 그 아가씨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영감, 저는 그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감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인물이 썩 곱지 않은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만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만하면 됐지요. 나도 우리 며느리감으로 아주 마음에 들더군요. 우리 아들과 혼례를 치릅시다. 얼마 후 아들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색시를 처음 만나게 된 아들의 표정은 썩 박지가 않았어요. 색시의 얼굴이 예쁘지 않다면서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뜻이니 거역할 수도 없었지요. 부부는 아들 며느리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했어요. 어서 빨리 손주나 안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바라고 원했지만 손주도 보지 못하고 며느리를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아들은 색시를 박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일부터는 자랑체를 쓰시오. 이쪽에는 밝기를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질게 대했어요. 그뿐 아니라 예쁜 색시를 얻겠다며 두 번째 아내를 드렸지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자 남편은 즐거워하며 아내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아내도 지겨워졌지요. 얼굴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겨워서 살 수가 없네. 남편은 두 번째 아내마저도 소박을 하고 세 번째 아내를 맞이했어요. 세 번째 아내는 예쁘진 않았지만 아주 귀여워했어요. 남편은 귀여운 아내를 아주 좋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다녔죠. 몇 년이 지나자 귀여웠던 아내도 나이가 들고 보니 늙고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나이가 어린 색시를 네 번째 아내로 맞이했어요. 남편은 어린 색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남자는 늙어 병이 들고 말았어요. 내가 늙어 병이 드니 온갖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겠구나. 남편은 혼자서 저승길을 가야 할 생각을 하니 두렵고 무서웠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네 번째 아내를 불러들였어요. 여보, 마누라, 이제 내가 늙어서 저승길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저승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겁이 나는구려. 자네가 나와 함께 저승길을 가지 않겠나. 남편의 말에 아내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젊은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온 것도 지긋지긋한데 함께 저승을 가자고요? 무슨 그런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그리 귀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이번엔 세 번째 아내를 불렀지요. 그리고 저승길을 함께 가자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소방 놓고 네 번째 아내를 얻으시고는 저승길을 가자고요? 저는 당신이 죽고 나면 헐헐 날아다니겠습니다. 세 번째 아내도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아내를 불러서 저승길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두 번째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했어요. 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당신을 따라 저승길에 함께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허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이 묻히는 묘지에서 슬피 우러는 주겠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아내가 모두 이렇게 거절을 했죠? 남자는 이제 혼자서 저승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첫 번째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첫 번째 부인을 바라보았죠. 당신이 무슨 일로 내 방으로 온 것이오? 첫 번째 부인은 남편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가시는 길이라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도 이렇게 늙고 병이 들어 당신을 잘 모시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첫 번째 부인의 말을 듣고 남편은 늙고 병이 들어서야 지난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불교 설화 중 하나로 네 번째 아내는 우리의 몸을 뜻하고 세 번째 아내는 돈, 두 번째 아내는 부모와 형제, 첫 번째 아내는 마음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몸과 동과 가족들도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는 없지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나홍설화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혼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혼자서 살고 있는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자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죠. 저기 아랫마을 사는 여자 있잖아요. 혼자 사는 여자. 그 여자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배가 불렀던데요.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아기를 가져요. 어디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그 여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어찌나 조용하고 단정한지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휴, 예. 알겠어요.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아낙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저 나라에 바치는 세금 다들 내셨어요? 저희는 없는 살림에 빚을 얻어서 겨냈어요. 말도 마루 우리도 겨우 마련했소. 세금을 안 내면 다 잡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낼 수가 있어야지. 아낙네들은 무도한 관속들을 욕하고 흉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관속들이 한 여인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빨래터의 아낙네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들어 여인을 보았지요. 그 여인은 바로 가난하게 혼자 살고 있던 아랫마을 여자였어요. 나라에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잡혀가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관속님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내겠습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여인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죄로 관가에 끌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관속들에게 끌려가는 도중 여자는 배가 아프다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 후 여자는 그만 숲속 길가에 아기를 낳는 게 아니겠어요? 관속들은 매정하게도 아기를 버려두고 여인을 끌고 갔어요. 저 아기를 버려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아기는 죽고 말 것입니다. 제발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인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관속들은 아기를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여인은 관가에 끌려가 가진 고초를 겪고 겨우 풀려날 수 있었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아기가 버려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가, 아가, 어디 있니? 엄마가 왔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숲속 커다란 나무 아래에 수많은 새들이 날개를 펴고 뭔가를 덮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인은 새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러자 새들은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갔어요. 새들이 덮어주고 있던 곳은 바로 여인의 아기였지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는 아기를 안고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아기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 엄마는 아기에게 원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원해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말이 없었으며 아이들과 뛰놀기보다는 혼자서 사색하기를 좋아했지요. 원해가 열 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옆집에 살고 있던 자기 또래 아이가 죽자 원해는 깊은 생각에 잠겨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 밖으로 나온 원해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지요.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노인은 원해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원해는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지요. 원해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탁발을 하며 다니는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글쎄다, 네가 한 번 깨달아 보겠느냐. 원해는 그 즉시 스님을 따라 공덕산의 묘저감으로 출가를 하게 됐어요. 출가 후, 나홍이란 홀을 얻었으며 홀로 정진한 후 득도를 하게 되었어요. 득도를 하고 자기 고장을 떠나며 나홍은 그 자리에 지팡이를 하나 꽂았어요. 이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 가지가 무성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홍은 이렇게 말을 남기고 고장을 떠났어요. 그 지팡이 나무는 지금의 영덕군 창수면 신길이에서 반송으로 잘 자라다가 언제부터인가 시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반송을 보며 이제는 나홍이 죽었다고 생각한대요. 대별과 소별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나뉘지 않은 하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는 푸른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는 검은 물줄기가 솟아올랐죠. 세상에는 수많은 별, 산, 나무, 꽃, 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요. 저기 하늘을 봐요,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꽃을 보세요, 아주 향기로 와요.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일더니 무시무시한 거인이 솟아올랐어요. 거인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거인의 이마에는 눈이 두 개가 있었고, 뒤통수에도 눈이 두 개나 있었어요. 아, 세상에 눈이 몇 개가 있어요. 저 눈으로 우릴 보고 있으니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은 거인을 바라보며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인의 눈은 하늘로 올라가더니 해와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모두 두 개씩 생겨났어요. 낮에는 해가 두 개씩 뜨고, 밤에는 달이 두 개씩 뜨게 되었죠. 사람들은 해와 달이 두 개씩 생겨나자 처음에는 밝다며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너무 힘들어졌어요. 해가 두 개나 떠 있으니까 낮에는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낮에만 힘든 게 아니어요. 밤에는 달이 두 개나 떠 있으니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자 하늘나라 임금인 천지왕은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가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와야겠다. 천지왕은 땅으로 내려와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피곤했던 천지왕은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그 집은 백주 할멈이 살고 있는 초가집이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한 노파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노파는 천지왕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한눈에 하늘나라 임금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귀하신 분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노파는 천지왕을 방으로 모시고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시장에 떤 왕은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누우려 했어요. 그때 열려있는 방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의 뒷모습을 보았죠. 이보시오. 저 아가씨는 누구입니까? 예, 제 외동딸인 총명하기입니다. 천지왕은 아름다운 총명하기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천지왕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총명하기와 함께 백주 할멈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었어요. 그리고 총명하기와 혼례를 치렀죠. 이제 총명하기는 총명 부인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천지왕이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천지왕은 할 수 없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하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열 달 후에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형은 대별, 동생은 소별이라 이름을 지으시오. 천지왕은 총명 부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박씨 두 알을 쥐어주었어요. 부인은 손에 쥐어준 박씨를 보고 다시 왕을 바라보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거든 이 박씨를 심으시오. 그러면 덩굴이 하늘까지 솟아오를 것이오. 그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려보내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지왕은 총명 부인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 달이 지나자 총명 부인은 천지왕의 말대로 정말 아들 쌍둥이를 낳았죠. 총명 부인은 아기를 금지옥엽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지혜롭게 잘 자랐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열여섯 살 청년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 내가 진작 너희에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희와 이별할 것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했구나. 총명 부인은 대별과 소별의 아버지가 하늘나라 임금님이란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의 손에 박씨를 하나씩 쥐어주었지요. 그 박씨를 심으면 덩굴이 하늘로 자랄 것이다. 그 덩굴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거라. 쌍둥이들은 어머니가 준 박씨를 마당에 심었어요. 그러자 박덩굴이 하늘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쌍둥이는 그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천주왕을 만났어요.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저희 아버지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천주왕은 쌍둥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커다란 무쇠 활 두 개와 화살 두 개를 쌍둥이 앞에 던졌어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면 이 활과 화살로 저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서 떨어뜨려 보거라. 정녕 내 아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주왕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쌍둥이는 할 수 없이 활과 화살을 들고 땅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해와 달을 쏘기 좋은 장소를 찾아 여기저기 살펴보았죠. 큰형 대별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생 소별은 서쪽으로 향했어요. 대별은 동이 트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어요. 해 하나가 떠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이야! 대별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어요. 해는 화살을 맞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새벽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서쪽으로 갔던 동생 소별은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달이 떠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달이 떠오르자 소별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어요. 두 번째 달도 화살을 맞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밤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대별과 소별이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버리자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형,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봅시다. 형과 동생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천지왕을 만났어요. 천지왕은 쌍둥이 형제를 크게 칭찬하며 반겨주었어요. 너희들이 정령 내 아들이구나. 정말 장하다, 장해. 너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니 땅과 하늘을 나눠서 다스리면 좋을 것 같구나. 천지왕은 쌍둥이 형제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누가 염라국을 다스리겠느냐. 천지왕의 말을 듣고 소별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지만 욕심이 많아 보일까 두려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흠, 나는 누가 어디를 다스려도 관여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보거라. 천지왕이 자리를 비우자 소별은 형 대별을 찾아갔어요. 형, 나와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는 사람이 염라국을 다스리는 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내기를 할 때마다 모두 대별이 이기는 게 아니겠어요? 욕심 많은 소별은 세상을 차지하고 싶어서 대별에게 다가가 사정을 했어요. 형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시지요? 그래,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엔 무슨 내기를 하고 싶으냐? 예, 저기 항아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에 꽃씨를 심고 내일 아침에 꽃이 피는 쪽이 이기는 내기입니다. 소별은 자기가 이기겠다는 생각에 대별에게는 삶은 꽃씨를 주었어요. 대별과 소별은 정성껏 항아리에 꽃씨를 심고는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대별이 심은 씨앗은 삶은 씨앗이라 당연히 꽃이 피지 않았죠, 싱싱한 씨앗을 심은 소별의 꽃은 항아리에서 활짝 피어났어요, 소별의 항아리에 핀 꽃을 보면서 대별은 소별을 바라보았어요. 동생아, 네가 이겼구나.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염라국을 다스리면 되겠구나. 예, 형님. 소별은 신이 나서 기뻐했어요. 대별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헤어지기 전에 당부할 말이 있다며 소별을 붙잡았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어서 해보세요. 소별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 네가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대별은 소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하늘나라 염라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게 된 소별은 형에게 했던 거짓 행동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소별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